첫 번째는요, 이번엔 짝퉁유리입니다. 아파트 공사에서 철근을 빼먹어서 붕괴 사고까지 냈던 GS건설인데, 이번에는 또다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4월이었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자희라는 오명을 얻게 했던 GS건설이 이번에는 짝퉁자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채의 수십억 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GS건설은 중공한 지 몇 년 지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KS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 수천 장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 문화 공간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치된 장소들만 봐도 이렇게 일정한 하중, 또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 이게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제품, 그것도 KS인증마크로 위조한 그런 제품이 설치됐다는 건데 하지만요, 이 아파트를 시공하는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GS건설,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GS건설은 유리공사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중국산 유리가 대거 반입돼 이를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GS건설이 하청 업체를 상대로 확인해본 결과,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KS마크를 위조해서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업체는 위조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서 납품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유리의 가짜 KS마크는 진품과 크게 다르고 맨눈으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시공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GS건설, 이미 설치된 유리들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 측과 일정을 협의해서 정품으로 재시공하겠다고 했고요. 엉터리 공사를 한 하청업체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도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리 파손으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문제의 유리가 시공된 장소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GS건설의 차이, 정말 아파트 브랜드로 선호도가 높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번 논란과 더불어서 지난해 각종 사고까지 더해서 몸살 계속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이나 단지 내 카페와 주차장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을 자초한 데 이어서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보방 철공이 빠진 부실공사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대형 사고까지 낸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등에서는 뼈대인 철근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 이러면서 순살자이, 그리고 하자가 많다면서 하자이 이런 오명까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까지 사용하면서 짝퉁자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됐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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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